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건강을 찾았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피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스피바이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통해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스피바이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름다움의 시작은 건강한 피부에서 온다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스피바이오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건강한 피부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샤스터광천, 영국의 나포리나스광천과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잘 알려진 초정리광천수. 스피바이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이 초정리광천수를 기본수로 만들어지고 있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며 광천수의 미네랄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2004년 설립 이래 수많은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통해 건강한 피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ISO 9000, ISO 14000과 함께 각종 시험성적서대를 통해 특허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일본 아토피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아토피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탄생된 브랜드 오베오 오베오는 CP바이오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의 브랜드로서 더욱 독창적이고 더욱 분명한 효과로서 고객 여러분께 특별함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기술이 녹아있는 천연 미네랄 비누 진화광술을 시작으로 염색, 샴푸 등의 헤어케어 제품 에센스, 크림 등의 기초화장품과 치약, 그린 파우더 등의 스페셜 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베오의 모든 제품들은 오베오 전문 전시장 및 충북에서 지정한 우수 제품 전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공항 면세점 및 여객 터미널, 국내외 온라인 마켓에서도 오베오의 모든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P바이오의 모든 제품들은 본사의 자체 시설에서 생산되어집니다. 원료 배합 후 최적의 발효 숙성의 기간을 통하여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원수를 비롯한 재료 입구에서부터 가공, 포장 등의 모든 공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본사 기준을 통해 생산되어 0.1%의 불량률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과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갑니다. 차별화된 전문 판매망으로 고객 여러분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CP바이오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을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CP바이오는 건강한 피부를 통해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크고 넓은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피부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 CP바이오입니다. CP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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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